안녕하세요. 상담원하십시오. 요호수아 10장 개혁개정과 NIB로 공독합니다. 21절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맥기다 진영으로 돌아와 요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선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국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무슨 일 있어도 그냥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만큼은 감히 혀를 놀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러하면 강조의 의미로 완전한 입으로 어떤 소리를 내다 말을 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한 우러하면 두번째로는 소리, 말, 신음, 탄식 등을 입 밖에 내다 발언하다, 발음하다, 언명하다, 표명하다 또 다른 뜻은 내다, 누설하다, 비난, 중상 등을 퍼뜨리다 사회번째로는 위조지폐 등을 사용하다, 유통시키다 또는 우러하게 되면 전적인 완전한 철저한 무조건의 절대적인 단호한 거절 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순전한, 진정한, 전혀 뭐뭐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No one ordered or what against the Israelites 그러니까는 말을 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사람이 against 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한국 백성이 한국 민족이 그 자리를 꽤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신임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그런 민족이 순결한 우리 민족이 한국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요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이제 그 아까는 가둬뒀었던 그 다섯 왕들 그 다섯 왕들을 이제 끌고 오라고 맞게다 골짜기에 이제 그 동굴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우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이렇게 다섯 왕들 그 에글론 왕, 라기스 왕, 야르무우 왕, 헤브론 왕, 예루살렘 왕 이렇게 다섯 왕을 끌어냈습니다. 지금 그 나라도 각각의 그 나라도 이미 다 전멸시켰고 이제 왕들이 하필이면 또 그 굴 안에 다 같이 숨어 있었고 또 왕들을 큰 돌을 굴려서 그 굴을 막음으로써 왕들이 꼼짝도 못하게 딱 만들었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숨은 이제 급한 것은 다 해치우고 그런 다음에 왕들을 심판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섯 왕을 끌어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왕들을 요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서먼 하면은 법원으로 소환하다, 소출하다, 오라고 부르다, 회의를 소집하다, 커맨더 하면 지휘관, 사령관, 영미 해군 중령, 영구런던 경찰청의 총경 그런 뜻이 있다고 하였으면 커맨더라면 상당히 높은 관직에 해당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고 그 지휘관들, 그 군대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다면은 명령한게 되는거죠. 그래서 그 목을 발로 밟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말 저는 여자라서 그렇게 끔찍한 일은 사실 명령도 못하고 좀 마음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여자라서 그렇게는 사실 못합니다. 이렇게 남자도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서 벌금으로서 죽였다는 것이 됩니다. 그 목을 발로 밟는 것은 아주 큰 능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들의 왕이었던 그들의 콧대를 완전하게 가장 소중한 목을 발로 그냥 확 밟음으로써 그들을 아주 가볍게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왕들도 발로 밟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런 의미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사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모든 민족과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참으로 놀랍고 소중하여서 우리 한국에서 필름을 영화를 만들면 너무너무 참 흥미진진할 것이고 또 당연히 한국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대적을 무찌른 그런 스토리로 영화를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스케일의 장편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영화를 꼭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유럽 선교사이면서 저도 역시 영화를 한 편의 영화는 남기는 것이 저의 소중한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귀하는 총 함께 하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